날 보다 네 눈빛을 움직일 수 없었던 순간이 뭐였는지 이제 알겠어 한 번만 좀 만들었어 머리로 속 너받으러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어색해서 I love you and baby 널 널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과 좋지만 더 질든 마음을 내겐 들키고 싶지 않은데 널 좋아한다니 너와 널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과 좋지만 더 질든 마음을 내게 언제쯤 전화할 수 있을까 너와 널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은 혜연이 antig agents 감사합니다. 치즈 치주 치즈리프트 저번 주인가요? 저번 주부터 본장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못하고 어? 지금 산증상인가?